날씨 너무 좋네 요즘 비가 안와가지고 요즘 비가... 아니아니 자 떠이야 이거 한국에서 사왔다 이거 와이어리스 고데기 떠이가 머리 잔머리가 조금 있어가지고 이 선을 있는 걸 두고 댕기면 좀 귀찮아요 맞지? 와이어리스는 퍼펙트 도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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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괜찮은데? 근데 저는 너무 뜨거워 어? 속도뿌리스 아직 좀 안 뜨거워졌나? 어 뜨거워졌다 만져봐 이거 터치해봐봐 오차에 아 맞지 맞지 응 어 좀 인사이드 이즈 핫 아웃사이드 어 어 200디그리 나 간다 도뿌리스 도뿌리스 이즈 이즈 아 그렇게 드라마틱한 그건 아닌데?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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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os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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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сть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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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Just take a time, same as the one that have life, take a time. Oh! 괜찮아? It's surely 괜찮은데. Just like natural. They only want to see you. Ah, Mom. It's like one long time seeing the Korea trip. Ah, 맞네. It already passed around. 2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Because other time is December. That's right. The time is fast. Yeah. Martin Martin. King. Kaoli. Kanon Kaoli. But how long? How long? 3, 2, 1. Oh! Kotonak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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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4. I have one. Kotonakha. Oh! Kotonak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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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they live without the dog. This way. Yeah. We have to save the world here. 센터럴 월드 요즘에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많이 오픈을 한거든요 여기 세 마라 식당에 고기 구워 먹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안 담았는데 여기 지금 많이 매장을 훌쩡한 거로 빼가지고 식당에 왔습니다 저희 일단 돼지고기 먹고 싶다 해가지고 어? 세 마리 있네요 오케이 지금 다른 곳에는 거의 사람 진짜 꽉꽉 차있는데 저기 보면 스시 집도 꽉꽉 차있고 과연 세 마라 식당 얼마나 있을지 어? 또야 무슨 일이지? 잠깐만 어휴 가격이 좀 비싸구나 아 일식집 뷔페가 보통 500바트 600바트 하니깐 여기 2인분 시킬 거를 거기로 뷔페로 먹을 수 있으니까 확실히 여기 사람이 좀 적네요 한번 먹어봅시다 일단 인테리어 한국이랑 거 비슷한가? 안 가본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모르겠네요 아 안쪽에는 사람이 대지고기 소비 세트에서 거의 뭐 한 8만원 이건 괜찮은데 그래서 아무도 많아 아 타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나요? 아니요 좋아하지는 하지만 비싸다 아 비싸다 아 사실은 거의 다 똑같은 가격이야 거의 다 똑같은 가격이야 저는 생각... 네, 요즘은 왜냐면... 저는... 저는...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포카티 콘 티 그릴이 있네? 포카티 티 밸드 콘 잔 하이라 어~~ 오케이 칸 오 좋네 확실히 비싼만큼 서비스로 이 정도 비싼 거 아닌 거 같아요 이곳이 열었습니다. 이곳에 오는 곳에 왔어요 네 히히힤 아 그래서 히낳컴 히어 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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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하는구나 저는 히낳인 타이로 안하니까 전남가 남 snow 한본동 떡볶이집을 장사할 때 주먹밥도 했었는데 주문 올 때마다 진짜 떡볶이도 퍼야 되고 어묵도 꽂아야 되고, 주먹밥도 이렇게 손수 말아줘야 되고 와... 이는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말아 보네, 이렇게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아로이! 아로이 맛! 아로이 맛! 아로이 맛! 아로이 맛! 아로이 맛! 아로이 맛! 계란? 계란! 이건 삼겹살인데, 그냥 딱 돼지갈비의 비주얼이야 지금 우리 갈비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아? 근데, 우리집 돼지갈비 더 맛있었거든 아, 근데 그 돼지갈비 클로즈 어레비 아, 쏘 새드하세 망고킬로당 만원 여기가 좀 비싼 마트구나 백막인데, 백막 에브리띠 특구한 백막 여기가 좀 비싼 마트구나 형님, 저희들은 저희들은 타이러니까 35밥 점점 더 비싼 마트 나는 이 음식을 사지 그리고 매일YANLMY 하루종일. 매일대방을 계속 hanging If you watch 상마게 스트레스 베이프 일반적이죠 아, 근데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날씨가 집중할 때가 밤을 봐야 하는거죠 그래서 요즘은 돈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파도가 사업이 세우고 아니, 더이상 더이상 우리 돈을 시켜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가격도 좀 더 높아요 그리고 상마켓은 어떤가요? ует 은행 는 소리나 방안인데 그때도 우리랑 하나 사야겠네 이거이거 스트로우에요? 이게 물탱크야? 살만한데? 괜찮은데? 5만원 할줄 알았더니 2만원? 손꼬란 한번도 태국에 있은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는 손꼬란 한번 지겨봐야겠네 재미있을거 같네요 자 이제 태국에 왔으니까 1년 또 살아야 되잖아요 방을 또 알아봐야 되는데 1년 또 계약을 해야 될 방 여기 있는 콘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약을 해가지고 근데 이 콘도도 이거 오랜만에 좀 계약을 하려고 좀 알아보니까 호위매블이 조금 많네요 뭔가 가격은 약간 싼 것처럼 해놓고 방은 되게 크고 이쁜데 막상 전화해가지고 이제 간다고 하면 일단은 없다 방 나갔다 다른거 있으니까 다른거 보러와라 이런식으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아 위치는 되게 좋네 그리고 방이 옛날보다는 확실히 많이 없긴 한데 그 방이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오래된 콘도들은 조금 가격이 낮아진 그런 것도 있고 세콘도들은 조금 비싸고 확실히 근데 옛날 콘도랑 세콘도랑 갭이 큽니다 뭔가 저기 수영장이라던가 헬스장 아 옛날에 저 콘도에서 6개월 정도 살았기 때문에 이 동네를 조금 잘 알거든요 여기 야시양도 있고 역도가 아깝고 오우 시원하다 오우 좋네 22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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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2,000W에서 15,000W 그리고 판매는 3란 응 아라오 오우 여기가 더 나은데? 뒷꽈 아우 땀을 많이 흘리셨네 침대도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도 않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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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0년의 흔적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세콘도도 똑같은 가격에 모든 걸 다 세고로 해서 만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둘러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는 책상놈이 될 것 같은데 책상도 우리 돈으로 사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저기 세콘도들은 다 준비가 되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우 오우 크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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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락칸 역시 새 건물이다 얘가 번쩍번쩍하네 바닥이 천장이고 바닥이 천장이고 벽떼 다리 안이 하나 칸이 17,25장 미국만이 17,25장 네 세wen티원 27 아 27 이 해외 4,000,000원 4,000,000원 아,가니 25,25장 칸이 18,25장 와, 더 높게 높다 오이구 뭐, 니노잉 니노잉 뭐지? 아, 골프 스크린 골프 골프 치는데 골프 영화관 영화관 두 번째가 와아 역시 세콘도가 선택권이 많네요 안에서 즐길 만한 아, 송찬 니마이카 와, 해석 크기 봐 1층에는 유산소 그러면 2층에는 안되네 와 와 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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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티수 역시 새로운 콘도 최고 진짜 장난 아니야 일반 콘도랑 차원이 말고만 와, 수영장은 뭐 깨끗하네 깨끗하네 좋네요 넓고 아 아 진짜 그 전에 살던 콘도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분위기네요 모든게 다 아 아쉬운게 공사장이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이 공사 끝나는데 한 2년 걸리니까 소음이 좀 심하네 아 진짜 토요스트 빌딩이네 진짜 다 보이네 정수리가 다 보이네 와 이거 덥다 무서운데 무서워 여기는 이제 저녁에 약간 스몰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여기 개수도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누가 좀 어제 술 한잔 했구만 어때? I like this I want to buy I want to buy I want to buy 여기 칼랑쿠카오 쪽에 새로 생긴 온라인 바이브라는 곳 커트로만 좀 구경하다가 안에 오니까 와 세컨도가 좀 좋은데 같은 가격이면 확실히 조금 세컨도로 와야되네 여기도 정컨도랑 똑같은 가격이 있거든요 만오천 바틀 근데 그게 다 나가고 지금은 이제 좀 비싼 다소 비싼 것만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여기엔 헤라지까지 아 치카 파트 있잖아 헬로우 사와디캅 얍마마 송완 어 오케카 고구마카 아 이게 이게 망고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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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 오케. 남감행. 비코스 아라우 해 팽라가. 아이세스 아라우 해. 야마 마스터 100받. 아지. 이 50받. 50받. 아. 딜리버리 비 얼마고? 20. 징징? 응. 차야 씨. 베떼 맨. 와. 태국 사람들은 돈 진짜 못 보겠구나. 아니 20받에 외국에 배달 온다고? 응. 20받. 일단은 지금 1년을 또 지내야 되기 때문에 방 임대하기가 참 편하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1년씩 임대를 하니까. 아 근데 참 요즘에 관광객들 장기적으로 체류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좀 괜찮은 방들은 다 빠졌네요. 저렴.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거는 또 예전에 다 빠져버리고. 인터넷 올라오면 바로 그냥 낚아채는 것 같아요. 누군가. 그렇다고 너무 또 저렴한 방들은 또 떠위도 또 이용을 해야 되는데. 휴가 때나 이럴 때. 조금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가성비 좋은 방으로다가 최대한 빨리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 호텔을 전전하기는. 호텔비도 요즘에 또 워낙 비싸기 때문에. 떠위는 또 이제 또 일을 하러 또 가야 돼가지고. 우선은 또 호텔에 돌아가서 편집도 좀 하고. 또 다음에 또 뭘 해야 될지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진짜. 더운 날 그 며칠 동안 계속 밖에서 왔다 갔다 했더니. 벌써부터 그냥 기력이 빠지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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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